중부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남부지방과 제주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제주시의 체감온도가 34.9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열대야도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대비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사이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산지와 남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주로 남부와 산지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의 강수량 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여서요. 강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7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30도, 서부와 남부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도서지역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28도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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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